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2일 물때는 아홉 물때 입니다. 연안안강망, 계란안강망, 크근에어선 포함해서요. 여덟척 상상경매 준비형증이 있습니다. 병어를 잡아놔서는 3척이구요. 나머지는 다 달고기를 많이 잡아먹고 왔구요. 한척은 젓갈량 변동기 자벌을 많이 잡아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척은 갈치 소량을 잡아먹고 왔구요. 달고기가 너무 작아요. 엄청 작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작은거에요. 차망어선 가볼께요. 차망어선 한척은 열기를 잡아먹고 왔구요. 그리고 한척 두척 세척. 하나 둘 셋 넷척. 평화입니다. 평화가격이 아직도 안떨어지네요. 와 너무 비쌉니다. 넷척 다섯 여섯척. 차망어선 여섯척은 병어를 잡아먹고 왔구요. 한척은 열기를 잡아먹고 한척은 미녀 소량입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합이셔. 잠시 밖으로 한척은 풍붙입니다. 한척은 일주일이 안 남쪽에서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두근으로 한 두계를 해먹고 왔습니다. 초반 시원은 하루만의 일주일에 있어요.